사무엘하 16장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귀신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어비보세스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린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무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아르였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세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무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무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의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오.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사무엘 하 17장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만이천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누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랫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여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덕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토에서 묶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나하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앤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지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나하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낙위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워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러아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안문족 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러아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무엘 하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쓰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백 명씩 천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하여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력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세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내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세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천 개를 달아서 저희 손에 주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에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보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여라.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하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하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하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하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하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왔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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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